누구 들어오나? 안 들어오나?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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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인스타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윈이들이 나 뭐 하는지 궁금할 거 같아가지고 잠깐 켜봤어요 윈이들이 뭐야 궁금해할 거 같아가지고 우리가 거짓romeließen 문득 문득 وب 뮤직비디오가 여기 있어요? 뮤직비디오 여기 있어요?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에서 트윗해준 거 봤어요 어쨌든 윤희들 저 뭐 하는지 이제 봤으니까 얼른 자요 토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핸드폰 하거나 뒤에 보다가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네 놀라요 아니 이제는 원래는 예전에는 창밖을 보면은 조금 잘 보였는데 밖이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 같아 근데 내 시야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서 위인이들한테 영감을 낼 만이었거든요 어? 뭐야? 이거 시험인가? 시험 kedys 잘 자요 근데 나는 권카나 트위터나 지금 더 찾아올 거 같지는 않은데 V시에 찾아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자요